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어이 군밤장수 왜 아무도 밝지 않은 눈을 더럽히는가 지금 12시 넘어서 눈 구경하러 나옴 이 녀석 놀이터 가보고 사람이 나와있다고 했지 내가 그러네 누가 만들어 놓고 간 눈사람 놀이터 아주 어이 군밤장수 그거 넘어진다 안 추워? 야 춥진 않네 그치 응 눈 엄청 온다 진짜 눈 이렇게 밟아보는거 오랜만이네 아까 그 강아지 아 너무 귀엽다 모든 강아지들이 다 나오면 엄청 좋아할텐데 그러니까 왜 안나오냐 그러게 아 느려 아 지금 이게 눈이 뽀드득 눈이다 뽀드득 눈 완전 지금 지금 눈이라 흠 흠 흠 흠 어차피 젖어도 되는 신발 신고 나와가지고 어 뽀득뽀득해 발 찍어봐 흠 흠 흠 흠 흠 흠 어 여기도 눈사람 둘 다 수면바지 입고 나왔어 흠 흠 흠 흠 흠 흠 얘가 만들어졌는데 얘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눈이 쌓인거야 얘 쌓인거구나 어이 어머 나 머리 날린거 같은데 어이구 이 녀석 다시 붙여놔 올려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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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든 저쪽도 내려줄래 어 사람 있지 않을까 강아지랑 아 진짜 많이 쌓였다가 응 흠 내일 제설 작업 아 그러게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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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누가 우리보다 먼저 밟았어 이 길을 어 많이 나왔다 많이 나왔다 잠깐만 잠깐만 계단 조심해 나 이러고 갔잖아 그래서 아 여기 조심해 아이고 조심하세요 아주 그냥 창피한 건 혼자 다 해 물 빠지는 철판을 받고 시국 미끄러질 뻔 아 미끄러지네 아 쟤 강아지 있나? 우리 또 강아지 순차 할 때 없나보네 그냥 눈사람만 보는 것 같아 너무 재밌다 아 애기들 애기들인가 아닌가 그러면 이따가 봐요 뭐지? 눈사람 여기도 오리 있었네 그치? 이거 딱딱한 거 보니까 오리야 오리야 오리네 뭐야 이거 오리 이거 다 그럼 눈인거야? 이만큼이? 그러네 눈이 이만큼이야 오리야 오리 오리 눈사람이 동심파괴 그럼 수도관 동파당해 동심파괴 그럼 수도관 동파당해 동심파괴 그럼 수도관 동파당해 동심파괴 그러지마 동심파괴 저기 오리 만들어서 다 어울려 눈 봐 아 아 가보지 아 눈이 ising 눈을 볼까요 눈을 볼까요 자는 동안에 눈을 볼까요 아 라면먹고 아 라면 먹고 12시에 지금 라면 먹고 밖에 나왔지 갑자기 땡겨서 라면 하나끼리 먹고 이렇게 쌍인거 진짜 오랜만에 보고 어이구이구 안녕 넌 뭐냐 아 귀여워 눈이 좋구나 너도 이 녀석 안녕 안녕 은슬아 빨리 와 응 그럼 강아지가 왔어요 강아지들 눈 보면 신나나봐 펄쩡펄쩡 뛰어 애기들처럼 엄청 좋아해 이 녀석 진짜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절로 안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엄청나게 오고 있는 중 엄청나게 오고 있는 중 아 저기 봐 저기 오면 많이 오지 어 가로등이 있다 응 우리노도 거기다 한 점을 좀 남기고 가볼까 응 눈사람 만들게 눈사람 만들게 아 더이상 손질어서 아 손실이 아 손실이 아 아 손실이 손실이 그럼 안 돼 왜 우리 설빙 먹을까 그럴까 아 설빙 아 아 아 아 아 뭔데 눈꽃빙수 눈꽃빙수 먹어보겠습니다 얌 진짜 욕하면 어떡하냐 ㅋㅋㅋㅋ 미안 다들 그렇게 노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제 저희는 산책을 마무리하고 응 인사를 눈이 오는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곳에서 응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